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시입니다 끝까지 한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수험생분들을 위한 팔굽혀펴기 끝까지 한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힘내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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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할수있다, 이용할수있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할수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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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. 화이팅! 안녕